키네마스터가 최근에 버전업 되어서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점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표창합니다. 표창하면 화면이 그전과 달리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여기에서 내 프로젝터 있죠. 내 프로젝터가 그전에 옆으로 쭉 아래로 나열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내 프로젝터가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나열돼요. 차례대로 최근에 수정된 것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보려면 모드보기로 터치합니다. 모드보기로 터치하면 자기의 프로젝터를 이렇게 쭉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자식 편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터치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은 프로젝터 받기 입니다. 이 프로젝터 받기는 임시 프로젝터를 패턴 프로젝터를 만들어 놨어요. 키네마스터에서 그래서 이걸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여기 보면은 전체 있고 임시로 템프리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가지 유형을 해놨어요. 레트로, 심플, 뮤직비디오, 인트로, 비트, 브로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는 브로이거 터치해 봤어요. 여기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을 한번 다운받아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왼쪽에 다운로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다운로드 터치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운로드 됨 이라고 뜯죠. 그럼 에세스를 닫아 버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제일 앞에 여기에 아까 랜선 쿠킹 클래스라고 여기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툭 터치하면은 이게 다운로드에 필요한 에세스 프로젝터, 다운로드에 필요한 에세스 프로젝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에세스 프로젝터를 다운받겠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그럼 여기 에세스 도어 이런 것이 3개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받는 것보다 모두 다운로드 이걸 터치해 버립니다. 모두 다운로드 제일 위에 이걸 터치해서 다운받아 버려요. 그러면 화면에 보면은 이런 화면입니다. 보세요. 이런 화면을 키넷마스터에서 하나의 템프리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다시 앞으로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프로젝터와 프로젝터 밖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스 도어는 자기들 말로는 약 2,000개가 있다고 해요. 그전은 1,000개라더니 2,000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세스 도어를 터치해 보겠어요. 에세스 도어는 그전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new라는 항목이 있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세스 도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사용자가 여기 있어요. 프리미엄 사용자는 정품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죠. 정품을 사용하면 프리미엄 사용자라고 뜨고 만약 정품 사용자가 아니면 여기에 1년에 얼마, 1달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정해서요. 설정해서 바뀐 점은 설정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초기화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초기화. 초기화는 앱이 처음 설치된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앱이 처음 설치된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워져요. 에세스 도어에서 다운받은 그런 거라든가 음악 이런 거 다 지워져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겠죠. 그 나머지는 같아요. 그런데 단점은요. 그전에는 프로젝터를 편집하면서 중간중간에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이걸 길게 누르고 있어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프로젝트 내보내기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건데 프로젝트 하는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진 동영상 모든 에세스도 하나 이런 것이 음악 등이 상대방에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편집을 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름 변경. 일단 프로젝트 복사라는 것은 그전에 있었죠. 삭제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를 터치해가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겠죠. 이것도 길게 눌러서 삭제를 해 보겠어요.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세 개를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주 묻는 질문과 새로운 소식 이것이 전면에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돼서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새로운 소식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이걸 터치해서 새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 보겠어요. 새로 만들기에서 터치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화면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16 대 9 나 9 대 16으로 많이 쓰죠. 현재 16 대 9가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사진 배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내려가면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랜덤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면 맞추기로 되어 있어요. 랜덤은 이것은 사진에 변화를 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보면 사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그전에 프로젝터 설정 했죠. 그 부분을 제일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딱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것은 실제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진 길이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해놓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 블록이 있죠. 베타 표정인데 아직도 확정이 안됐는가 봐요. 좀 불안한가 봐요. 프로젝트 블록에는 아까 프로젝트를 내보내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뒤로 갑니다. 프로젝트 블록에는 아까 프로젝트를 내보내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보내온 것을 그것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것도 내가 가지고 쓸 수 있겠죠. 이것을 안 할 때는 블록이 안 할 때는 위와 같이 이렇게 설정이 다 된 다음에는 저 위에 상단 우측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하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을 좀 가져와 보겠어요. 사진을 여기서 뭘 가져오느냐 하면 뭐 하죠. 제가 좋은 풍경 사진에서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어요. 여기 배우 사진 하나 가져오고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이 사진을 이렇게 터치했어요. 지금 이 사진이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인데 유명한 배우잖아요. 옛날에 이 사진을 최신 버전 5.0 에서는 다른 사진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터치해요. 그럼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으면 다른 사진으로 한번 바꿔 보겠어요. 여기 서양 배우에서 다른 배우로 바꿔 보겠어요. 이 배우로 바꿔 보겠어요. 이 배우로 이걸 터치하면요.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화면에서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사라지고 이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좀 조절해 보겠어요. 이렇게 사진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진도 동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터치하죠. 이걸 이렇게 터치하면 동영상을 제가 가져오겠어요. 터치해 가지고 여기 이 동영상을 한번 가져 볼게요. 이 동영상을 제일 앞뒤는 이 동영상을 가져올게요. 자 이 동영상을 툭 추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길이는 똑같이 되요. 사진과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길이는 사진의 길이와 똑같이 처음에 설정한 10초 동안 됩니다. 더 길게 하려면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여기에서 음악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오디오에서 음악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여기서 신나는 지루박이라고 있죠. 이 곡을 이 곡입니다. 이 곡을 제가 한번 넣어 보겠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음악도 내가 틀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음악을 바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터치합니다. 음악을 터치해요. 음악을 터치하면 여기서 폴드로 가서 여기서 내가 어떤 음악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밑에 이게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 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하면 플러스가 안 되고요. 이렇게 아이콘이 떠요. 이건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터치하면 이렇게 음악이 바꿔치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키네마스터에서 타임라인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음악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좋은 점이 생겼네요. 그 대신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을 지금 편집한 편집 중간에서 이 전체 화면을 티네마스터에 빠져나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계선이 아니고 파워디렉터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 전체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가서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한번 해 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 내보내기는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길게 누르겠어요. 길게 누르면은 여기와 같이 프로젝트 내보내기 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내보내기를 통해서 편집 중인 프로젝트를 기기의 키네라는 파일로 제정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내보내기 이런 폴드를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거죠. 이 파일이잖아요. 이걸 터치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도 곧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터치하면은 새 폴드가 있잖아요. 세 폴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세 폴드를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키네라고 한번 넣어보겠어요. 그 완료로 했어요. 그리고 이 폴드 사용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 폴드 사용을 터치하고 허용을 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가 내보내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에서 그것을 불러올 수 있어요.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죠. 그럼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요. 이 프로젝트 블록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여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걸 불러 보겠어요. 툭 터치했어요. 터치하고 여기서 연결 프로젝트에서 키네마스터를 터치해 가지고 항상을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기에 제공된 키네마스터를 이어서 편집할 수 있다 했죠. 여기서 이렇게 불러와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장한 것은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은 다른 사람도 내가 편집한 거기에서 다음 편집을 이어갈 수 있겠죠. 이상 키네마스터의 최신 버전에서 바뀐 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 내 프로젝트, SS도, 프리미엄 상위자 설정 등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배치를 많이 받고 나왔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 버전에 있던 것은 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이전 번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보내기 받기 라든가 사진 바꿔치기 이런 것은 없지만은 이전 버전도 상당히 쓸만하니까 그렇게 이전 버전을 쓰는 사람은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편집을 눌러줍니다. 단지 간선들의 밖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